전 청조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강서구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김 의원은 전 청조 씨뿐 아니라 남현희 선수의 계좌를 확인해 남 씨도 사기에 가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남현희 선수 측은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상협 기자입니다. 어제 저녁 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민석 서울강서구 의원. 김 의원은 전 청조 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남현희 씨도 사기에 연루됐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이 남 씨의 계좌를 확인해 사기에 가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남 씨는 공범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남 씨 측은 경찰에 벤틀리 차량 등 전 청조 씨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더불어 세상을 시끄럽게 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남 씨는 사흘 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 의원을 고소했고, 김 의원 역시 그제 남 씨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남 씨를 불러 사기 혐의 가담 여부와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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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